혹시 또요? 조용필 선배님 낳으셨나요? 어? 뭐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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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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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 감사합니다 어쩌다 뚜렷이 버리고 여기가 나 피어소 마음 상해요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 귀여운 나의 친구 난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 이때 저녁에 뺴셨다 꾸러기 랄랄랄랄라 시작 우와 됐어 됐어 아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얘기라도 해줘야지 얘 여기서 완전 막네요 여기서 광수에요 광수 야 나 공부라 한다 몇 년도 데뷔죠? 95년도 나왔을 때 완전 막네요 얘 좀 어떻게 해주세요. 완전 막네. 완전 막네. 완전 꼬마야 꼬마.